북한이 경제 발전을 알려면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래를 생각할 때 3가지 중요한 경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협력 혹은 경협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이고 3번 통일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협은 뭐냐면 두 지역이나 두 국가가 상황 간에 전반적 합의 없이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경협입니다. 개성당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경제통합은 이 두 지역의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율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이 있습니다. FTA, 관세 동맹, 화폐 동맹 이런 것들이 통합의 단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경제적으로 편익이 생기는 경우는 통합 단계라는 것이지 경협 단계는 한국의 캠페니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경협하면 한국의 큰 이익을 본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이게 다지나 맥스 센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 남한과 북한이 어떤 사업을 같이 했다. 그래서 북한에 대박이 일어났다. 또 남한에 좋다. 이런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즉 남한에 좋고 북한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라고 하면 통합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협력입니다. 즉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은 단일한 제도, 예를 들면 자본주의라는 제도의 틀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일각에서 말하는 선경협, 후비핵화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재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북한을 실제 핵 보유국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경제로 체제를 이행하고, 두 번째는 추격형 성장을 하고, 세 번째는 경제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경제학적으로는 한 분야일 만큼 어마어마한 주제들입니다. 하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장 하나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또 남한은 이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퀀스를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완화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의 인도적 지원이나 그 다음에 산업 녹화라든지 또 경력 방안을 예비 조사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더 나아가는 것은 비핵화 단계에 맞춘 제재 완화에서 가능하다 보이집니다. 즉 북한 일부 제재의 완화를 받게 되면 제재법이 내에서의 무역이나 투자 및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제재가 풀린다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재가 풀리더라도 한국의 큰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이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제도의 틀이 자본주의로 바뀌지 않으면 워낙 위속이 크기 때문에 그때 북한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재는 풀렸지만 북한이 개혁 개방하기 전이라 그러면 무역, 통상적 무역이나 혹은 중국, 러시아를 통한 우회 접근이라든지 또 한국정부나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인프라 사업 등 이런 사업 등이 임화를 끌어 보여집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에 들어서게 되면 북한 내 투자, 북한 내수시장을 기념한 진출 또 북한 기업의 사유와 참여 등이 가능하겠죠. 경협의 순편입과 그 다음에 통합,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협의 순편입 계산해보면 개성공단 특구가 10개 생겨도 남한 GNI가 최대 0.5% 오른다는 겁니다. 무역 효과가 더하더라도 남한의 국민 소득이 1% 정도밖에 모를 것이다.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남북한 철도 깔고 개성 더하고 해도 남한의 GNI가 크게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광주, 광역 시절반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한국을 먹여 살릴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즉 일부 기업에게는 경협은 대박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협이 대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합이 되면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러 연구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제 충에 따르면 북한이 개혁 개방하게 되고 또 남북 경제가 통합되게 되면 북한의 성장률이 35년 동안 연평균 13% 오른다. 아주 로즈한 그런 전망입니다만 최대치입니다. 남한 성장률도 연평균 0.8%포인트 추가 성장한다. 한국이 작년에 2% 성장했으면 이렇게 될 경우에 2.8%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증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협 단계에서 큰 남한의 편익이 발생한다. 틀린 약이다. 편익은 매우 적다. 하지만 통합 단계에 이르게 되면 큰 편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협이 필요한 거죠. 경협은 자체로 필요한 게 아니라 경협이라는 문을 열어야지 통합이 열리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협을 경제 통합을 위한 일종의 브릿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협이 필요한가? 경협을 하되 어떤 경협을 해야지 통합이라는 문을 열 수 있는 브릿지 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서 경협을 하게 되면 이 경협이 북한의 체제의행을 일으키게 되고 또 성장을 도와주게 되고 또 남북에 통합될 수 있는 경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경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경협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략적인 경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즉 경협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추동하고 이 세 가지가 선순환적으로 맞물려서 하는 구도를 만들 때에 제가 단계적으로 통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겠죠. 그럼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하고 싶은 게 세 가지입니다. 북한 인적 자본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 지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단계가 되면 남한의 인프라와 제도를 북한 공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한의 기관이나 또 남한의 기업들에게 북한 수출을 도와주라. 도와줄 수 있는 미션을 그 기관이나 기업에 넣어서 같이 하자. 코트라 같은 게 있겠죠. 코트라가 북한 수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각 지사에서 북한 수출을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상생한 발전을 하는 거겠죠. 이게 아마 북한의 점프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안 갔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